수박둥 여러분들 제가 신인 bj 랭킹 1위 찍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이구요 BJ 랭킹 신인 bj 1위 네 저기가 최고 랩 던전이예요 제가 1위를 찍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덕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이었습니다. 우리 글자님 덕,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해조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글버프 맞죠. 랭킹홈. 제가 전체 랭킹, 우리 탑 BJ분들과 함께할 때는 41등입니다. 크으... 방송 36일만에 쾌거.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영상 한번 촬영하고 싶었고요. 뭔가 이대로 버리긴 아깝잖아요. 이 기록을. 대기록인데 나름. 신혜조 41위. 애청자 36일만에 6,600명. 방송시간 221시간. 누적 시청자 25만명. 토요일에 똑같이 켜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스물세 살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때문에 1위네. 아니에요. 스티커 100개밖에 안 받았는데 뭔 소리세요. 음, 네네. 신인비제이 1위 찍었다는 영상 한번 녹화해보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아, 라젠카. 나중에 불러드려야 되고요. 크아, 노래가 찡하네요. 스티커지수로 따지면 뭐 이분도 160일 막 그러시는데. 글자님 덕이죠. 이게 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